안녕하세요. 꿈애몽TV입니다. 오늘은 뱅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뱅꿈은 사례가 너무 많아 몇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뱅꿈을 꾸게 되면 일반적으로 돈 관련 꿈애몽이 많습니다. 뱀을 잡게 되면 돈이 들어온다는 암시가 많은데 없는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이 들어오거나 금액은 일반적으로 일확정농할 정도의 돈은 아니고 일상적인 금액에 돈이 들어온 듯 하며 꿈 효력은 뱅꿈을 꾼 다음날부터 몇 달간 지속되는 듯 합니다. 뱀 관련하여 뱀꿈 해몽 사례가 많아 뱀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.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량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검은뱀 나오는 꿈 검은뱀은 좋은 의미를 지닌 꿈입니다. 사회적인 성공을 상징하고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성공이 예상이 됩니다. 검은뱀으로부터 도망가는 꿈 검은뱀으로부터 도망가는 꿈은 어려운 일을 마주치게 될 꿈입니다. 구렁이나 뱀에게 물리는 꿈 일이 성추되고 재물이나 명예를 얻으며 좋은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게 된 구멍을 쑤셨더니 커다란 뱀이 튀어나오는 꿈 구멍을 쑤셨더니 커다란 뱀이 튀어나오는 꿈은 제법 좋은 직장의 취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할 것을 암시한다.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생기거나 외의 후원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. 그릇 속에 실뱀이 꿈틀거리는 꿈 집안의 유행성 질환이 발생하여 가족의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. 길가의 뱀이 우글대는 꿈 길가의 뱀이 우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학자나 교사 지도자 연구원 드이들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. 길가의 수많은 뱀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는 꿈 태아가 학자나 지도자 또는 교사 등이 되는 태몽이 될 수 있다. 길바닥의 뱀들이 우글거리는 꿈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자손을 낳을 태몽 깊은 바다 속에서 물뱀이 진주알을 몰고 나오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. 발명, 발굴 등의 길조이다. 꽃뱀이나 실뱀 그리고 금붕어 조개 등에 대한 꿈 딸 태몽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뱀이었던 꿈 다른 사람의 장기와 농간으로 재물을 잃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될 진초 낙순물 속에서 작은 실뱀들을 본 꿈 낙순물 속에서 작은 실뱀들을 본 꿈을 꾸게 되면 여자아이들이 이런 꿈을 꾸면 초경을 치른다. 13 누런 뱀이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중도의 우절하거나 실종될 아이를 낳을 안좋은 태몽 다가오는 뱀의 머리만 보이는 꿈 적대 행위를 하는 단체의 우두머리와 정면으로 싸우게 된다. 다가오는 뱀의 몸체는 보이지 않고 꼬리만 보이는 꿈 자신의 뜻과는 다른 적대 행위를 하는 단체의 지도자와 정면으로 싸우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. 닭이 뱀에게 친친 감겨있는 꿈 닭이 뱀에게 친친 감겨있는 꿈을 꾸게 되면 질병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직장을 잃게 된다. 덩치 큰 뱀을 보는 꿈 덩치 큰 뱀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유망직종에 상벌하게 되며 쾌몽이라면 효자를 낳을 것이다. 도마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꿈 도마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람들을 모집하며 학자라면 연구자료, 논문 등을 수집해서 새로운 학서를 발표하게 된다.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. 일반적인 꿈일 경우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된다. 도마뱀이 때로 몰려 있거나 혀를 날름거리는 꿈 원인 모를 말썽이나 손실을 치르게 된다. 도마뱀이 사람만큼 큰 것을 본 꿈 도마뱀이 사람만큼 큰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의 원을 이루어지며 크게 출세하는 등 큰 인물과도 연관된다. 도마뱀이 자신을 물고 있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. 도마뱀이 한 곳으로 줄을 지어 모여드는 꿈 직원을 모집하거나 연구자료를 수집할 일이 생김 도마뱀이 혀를 길게 날름거리는 꿈 도마뱀이 혀를 길게 날름거리는 꿈을 꾸게 되면 손재수가 있거나 말썽이 생겨 근심하게 될 징조다. 돌로 쳐서 뱀을 죽이는 꿈 어떤 정신적 또는 물질적 힘을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. 땅속에 사는 용이나 큰 통나무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당대의 정신과 물질적 불을 가져다 주고 집안이 불과 같이 일어난다. 태몽일 경우에는 집안의 식구가 임신하여 큰 별을 낳는다. 땅속에 사는 큰 통나무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당대의 정신과 물질적 불을 가져다 주고 집안이 불과 같이 일어난다. 태몽일 경우에는 집안의 식구가 임신하여 큰 별을 낳는다.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을 본 꿈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을 본 꿈을 꾸게 되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몸과 마음이 고달프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다.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이 물 속에 있는 꿈 존재극을 읽는 등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일을 하거나 귀한 보물을 얻게 된 머리가 일곱 달린 뱀이 물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꿈 진리의 서적 또는 희귀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. 머리를 쳐둔 푸른 뱀 한 마리가 따라오는 꿈 아들이 흔한 집에서 차남 정도로 태어날 아이를 암시하며 장차 법대를 지망하여 고시를 봄 몸에 뱀이 감기는 꿈 풍부한 재혼이 열리고 사업의 발전 안정과 일신의 영화로움 등 북위, 융성을 누리게 되며 독신자는 배우자를 상봉하게 된다. 문틈으로 여러 마리의 뱀이 들어오는 꿈 남자가 이 꿈을 꾸면 신변의 위험을 예시하거나 할 일이 많아짐을 나타낸다. 그러나 여자가 꾼 꿈일 경우에는 여러 남자를 만나게 될 진초 물 속에서 잉어나 용, 뱀이 안개를 해치며 나타나는 꿈 감동적인 문예작품을 만들거나 법조 개수장, 경찰총수로 명성을 떨릴 아들을 낳을 태몽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 속에 돌을 들어올렸는데 뱀이 우글거리고 있는 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 속에 돌을 들어올렸는데 뱀이 우글거리고 있는 꿈은 횡재할 꿈이니 즉각 복과를 사라. 방 안으로 들어온 뱀 꿈 혼사가 있거나 아기가 태어나 집안 식구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며 뱀이 문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청탁자나 청원자가 생긴다. 배가 갈라진 뱀장어가 보이는 꿈 꿈 속에서 배가 갈라진 뱀장어를 보았다면 이 꿈은 적대시하는 사람이 불운에 빠지길 고대한다는 비열한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. 뱀 같은 연체동물에게 몸이 감기는 꿈 얽혔던 후 프리임 뱀 비늘 속에서 용이 나오는 꿈 둔갑술로 사업을 변신하여 경영난을 극복하게 된다. 요술 경영기법, 변화발전, 개혁, 입신출세 등이 있다. 뱀 여러 마리가 엉터있는 꿈 가정의 화목과 안정이 깨어지고 비밀, 부정, 탈선 등에 연관된 말썽과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. 뱀가죽으로 만든 방석 위에 앉아있는 꿈 남자는 많은 철을 거느리고 아름다운 꽃밭에서 단 꿈을 꾸게 된다. 뱀과 거북이 만나는 꿈 뜻밖의 이익을 얻게 된다. 뱀과 자신이 성교를 하는 꿈 세력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거나 도모파일이 생기고 임산부일 경우는 태몽으로 창자 권세, 명예, 지혜를 가질 아이가 태어난다. 뱀들이 우글거리며 모여있는 꿈 가정의 화목과 안정이 깨어지고 뱀이 나오게 되면 태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뱀의 크기에 따라서 태어날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.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합니다. 또한 태몽이 아닌 경우에는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합니다. 또한 그와 관련하여 재물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. 잽, 좋은 결혼을 하게 되거나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. 뱀에게 다리를 물려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생각지도 않은 곳이나 모임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. 뱀에게 물린 다람쥐가 체바퀴를 돌리는 꿈 허송세월로 아까운 청추를 보낸다. 어떤 일에 분주다사하나 실속은 없다. 뱀에게 물려 고통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독을 짜내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도를 받게 되거나 큰 사회사업을 성취시킨다. 뱀에게 물려 독이 몸에 퍼진 꿈 자신을 남에게 과시하거나 재물이 생긴다. 뱀에게 물리는 꿈 뱀에게 물리는 꿈은 연애운과 관련이 있습니다.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뱀에 물려서 죽었다면 그것은 흉몽입니다. 뱀에게 물리든지 뱀이 칭칭 몸을 감는 꿈 풍부한 재혼이 열리고 사업의 발전, 안정과 일신의 영화로움 등 북의 융성을 누리게 되며 독신자는 배우자를 상봉하게 된다. 뱀에게 물린 후 독을 짜내는 꿈 뱀에게 물린 후 독을 짜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된다. 뱀에게 발목을 물리는 꿈 입하 취직을 하게 된 뱀에게 쫓겨 놀라는 꿈 손재수나 구설수 또는 자신을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. 뱀을 구워먹는 꿈 자신이 모르던 새롭게 출판된 서적을 읽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 삶이 은택하게 된다. 뱀을 난도질환이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반한 꿈 태몽으로 태아가 여하로 중년해 병들어 하반신 마비를 가져오거나 덕행을 쌓아 칭송받는 여자가 될 것이다. 뱀을 날 것으로 썰어먹은 꿈 힘겨운 일을 처리하게 되거나 남의 일을 보고 자신을 찾게 됨 뱀을 놓치거나 죽이지 못하는 꿈 뱀을 놓치거나 죽이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면 들어오던 금전운이나 해결될 일들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흉몸이다. 뱀을 막대기로 때려 여러 토막을 낸 꿈 태몽으로 태아가 여하로 장차 여러 번 제거하며 남편이 죽거나 병들어 이별하게 된다. 뱀을 무서워한 꿈 누군가에게 배반이나 짓궂은 일을 당하게 됨 뱀을 발로 밟아 죽이는 꿈 임산부가 꿈을 꾸면 임신 중에 유산을 하게 된다. 사고, 불필, 실패, 질병, 우한 등이 생긴다. 뱀을 보거나 물리는 꿈 즉시 임신이 가능한 길몽 큰 구렁이에 감기거나 물리면 큰일을 하야를 잉태할 꿈 뱀을 보는 꿈 뱀을 보면 표심이 지극한 여아를 출산한다. 뱀을 본 꿈 태몽으로 딸을 낳게 되나 뱀이 크고 권실하면 아들을 낳게 되고 뱀을 토막 치거나 잡으면 좋지 않음 뱀을 샌 것으로 썰어 먹는 꿈 뱀을 샌 것으로 썰어 먹는 꿈은 벅찬 일을 처리하거나 남의 작품에서 새로운 학설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일이 발생한다. 뱀을 샌으로 썰어 먹는 꿈 벅찬 일거리를 처리하거나 남의 작품에서 새로운 학설을 이끌어다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일이 생기게 된다. 뱀을 실은 소를 꿇고 우는 사람을 소 뱀과 함께 모두 삼키는 꿈 뱀을 실은 소를 꿇고 우는 사람을 소 뱀과 함께 모두 삼키는 꿈은 작품 사업체 운영권, 권리, 작품, 재물을 동시에 얻게 된다. 뱀을 어루만지는 꿈 재물이 생기고 이권이 늘어날 진조이다. 단, 푸른 빛깔을 띈 뱀이어야 난 길몸이다. 뱀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꿈 괴신이나 재물의 손시에 피해가 생김 뱀을 입에 물고 질겅질겅 씹어 피가 나오는 꿈 뱀을 입에 물고 질겅질겅 씹어 피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아내가 갑자기 유산을 하게 된다. 뱀을 자르는 꿈 태몽으로 태아가 여하로 장차 여러 번 재가하며 남편이 죽거나 병들어 이별하게 된다. 뱀을 잡거나 뱀에 물리는 꿈 뱀을 잡거나 뱀에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돈과 재물을 얻을 예지몽이다. 뱀의 숙가 많을수록 이득도 많다. 뱀을 잡는 꿈 뱀을 잡는다는 것은 돈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. 뱀을 잡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요. 하지만 잡았다가 놓치면 재물이 도망가게 됩니다. 그리고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. 재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. 뱀을 잡아 죽이는 꿈 사업의 발전, 승진 등 경사를 의미하고 완전하게 죽이지 못하면 괴신이나 재물의 손실, 기회가 있게 된다. 뱀을 잡아먹는 꿈 뱀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면 막혔던 일들이 모두 해결되고 건강도 되찾는다. 뱀을 토막내 먹으면 자식을 낳게 되거나 지혜를 발휘하는 등 창의적인 일에서 성과가 있다. 잡을 뻔했다가 놓치는 꿈 들어오르던 이득이 목전에서 사라지는 꿈 뱀을 죽이는 꿈 끝까지 완전하게 죽이면 길몽이다. 승진과 싸움의 번영 등 행운이 온다. 불완전하게 죽이면 남의 관계에 의하여 화를 입고 예전의 실수에 대해 복수를 당한다. 뱀을 토막내어 먹는 꿈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거나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게 된다. 뱀의 몸속에서 이빨 고치는 약을 구한 꿈 뜻밖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생긴다. 뱀의 몸속에서 약을 추출해내는 꿈 뱀의 몸속에서 약을 추출해내는 꿈을 꾸게 되면 정치가, 사업가, 권력자 등이 될 귀한 자녀를 두게 된다. 뱀의 뱃속에서 이빨을 고치는 약을 꺼내는 꿈 어떤 기관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이 생기거나 경품권 같은 것을 얻는다.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꿈 재난에 부딪힐 꿈입니다. 뱀이 계란을 물어가는 꿈 집안에 실물수가 있거나 도둑을 맞는다. 지출, 우환, 재물 파손 등이 생긴다. 뱀이 고양이와 싸우는 꿈 모든 재난이 지나간다. 뱀이 교미하는 것을 지켜보는 꿈 뱀이 교미하는 것을 지켜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힘과 정열에 사로잡혀 분류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므로 이성을 찾는 것이 좋다. 뱀이 나무줄기처럼 위장하고 길게 늘어져 있는 꿈 뱀은 교활한 동물로 상징이 됩니다. 뱀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중복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해몽을 하기 위해서는 뱀이 어떻게 했는지 뱀의 생김새가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. 하지만 태몽으로서는 지혜로운 아이를 상징합니다. 뱀이 내 주위를 빙빙 돌다가 따라오는 꿈 구인이 바람이 나거나 배신을 한다. 여성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면 좋지 않다. 뱀이 달걀을 물어간 꿈 어떤 일거리에 변화 일의 성사여부를 암시 뱀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이 꿈은 집안 식구가 늘거나 일이 생기며 뱀이 문 밖에서 들여다보면 청원자가 생긴다. 뱀이 덤벼들어 물려고 하기에 밟아 죽이는 꿈 잉태된 자식이 유산되고 만다. 뱀이 도망가는 꿈 투자, 사업, 상업 등에서 실패를 하며 재물 손실과 손재수가 예상되는 나쁜 꿈이다. 뱀이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꿈 남과 크게 다투거나 전염병이 옮겨지게 될 상황이다. 남성은 추기성 있는 도박이나 경마는 일절 삼가야 한다. 뱀이 동체를 감고 혀를 널룬거리며 흉계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꿈 뱀이 마을로 들어오거나 뱀에게 쫓기는 꿈 남들의 비방이나 구설에 연관되거나 손재 또는 말썽이 발생하게 된다. 뱀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. 뱀이 몸을 감고 턱 밑에서 노려보는 꿈 뱀이 몸을 감고 턱 밑에서 노려보는 꿈은 배우자에게 자유를 구속받거나 끊임없는 불화로 가정파탄을 면치 못한다. 뱀 꿈의 몸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